잠을 많이 자는 동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동물 답 10 어떤 동물이 가장 잠을 많이 자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제발 고장 10위 나무두더지 9위 호랑이 8위 신생아 7위 올빼미 원숭이 6위 북미 주머니 쥐 5위 비단뱀 4위 왕 아르마 딜로 3위 갈색 박쥐 2위 나무늘보 1위 코알라 코알라의 수명이 대략 15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12년 이상은 잠으로 보내는 겁니다 코알라가 잠이 많은 이유는 주된 먹이인 유칼립투스의 입피진인 영양소와 칼로리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정말 코알라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활동적인 것보다는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자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 오늘은 잠을 많이 자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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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